네 안녕하세요 고소령어 신왕국입니다 네 이번 강의 저번 강의에 이어서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들어 볼게요 알았어요 라고 한거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 알았어 하면은 뭐에요 all right 이렇게 all right 알았어 라고 한거죠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네 뭐라 했죠 이렇게 했어요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여러분들 꼭 음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듣고 따라 하는거에요 소리 영어예요 소리 영어 글 영어 아니에요 문법 영어 아니에요 소리 영어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자막 없이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막 키세요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 이 단어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i will 이에요 원래 i will 그런데 이걸 묶어 소리냈죠 그래서 all 이렇게 소리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all 다시요 all 이렇게 소리내는 거예요 all all 되나요 all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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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몰라도 돼요 따라하세요 all 그 다음에 send send the 아니에요 2음절 소리 내는 거 아니거든요 send the 아니에요 그냥 한호흡이에요 send all send 이렇게요 all send 되시나요 그 다음에 the rescue team rescue rescue에 강세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rescue team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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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뒤쪽에 강세 넣어요 그래서 away 이렇게 소리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away 그죠 away 되세요 여러분들 해서 a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따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말 나와야 돼요 지금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away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할 거예요 강연을 막 천번 얘기한다 천번 따라하세요 입을 소리를 내세요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내고 이거 여러분들 습관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꾸 암기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뭐 이해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거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들어볼까요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렇게 소리를 냈고요 의미보면 나는 할 거다 그죠 나는 할 거다 이거 그냥 i will이죠 나는 할 거다 will은 미래 얘기하면 will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will 알겠죠 그래서 나는 공부할 거야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i will study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will study 나는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그러면은 나는 운전할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i will drive 그래서 여기서도 i'll send the rescue i'll send는 뭐야 send는 보내다 그래서 보낼 거야 보낼게 the rescue team 구조팀은 right away 지금 당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들어볼게요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그죠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렇게 소리낸 거예요 동시따라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안 보고 따라해야 돼요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 수준 안 되면 여러분들 어진간하면 넘어가지 마세요 훈련이 이게 바로 훈련이요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학교 자퇴하고 영어만 팔 때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자막을 꺼는 거 이렇게 끈 다음에 계속 따라해요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렇게 이러면 영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따라하게 해야 돼요 i'll send the rescue team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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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요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이렇게 소리를 내요 this morning has been 이라고 해야 되는데 this morning's been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네요 this morning's been 해볼까요 여러분들 따라 해볼까요 this morning's been 근데 여기 has가 빠진 거예요 has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듬이 들어간 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this는 좀 죽여요 소리를 그래서 this 죽이고 more의 강세 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his morning 이렇게 소리를 내면 돼요 this morning's been a busy busy 할 때도 올리죠 그 다음에 one 할 때 좀 죽여요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이렇게요 이거는 제가 리듬인데 리듬은 이제 리듬 강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는 리듬이 있어요 기능어와 내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능어 같은 경우는 소리를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어 같은 경우는 소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명백한 기능어들이에요 this나 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느낌 보면 여러분들 뭔가 소리를 죽인다는 느낌 들어요 들어볼까요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그죠 this morning this morning 이렇게 안 하죠 this morning this morning 이렇게 소리 내죠 this morning's been a busy been a busy one 되시나요? busy one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이렇게 들어볼까요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그렇게 되죠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this morning's been a busy one 이 아침이 이 아침이 been a busy one 아 좀 바빴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아침 좀 바빴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드릴게요 이어가 볼게요 간단한 단어 나온거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경찰차에요 경찰차 그래갖고 폴리스가 이렇게 딱 삐뚤삐뚤 오면서 뭐라해요 emergency 라고 하거든요 들어볼게요 그쵸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emergency라는 단어 제가 알기로는 고등 단어 정도 될거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보이죠 단어도 길어 그죠 단어 길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단어가 익혀지는 거에요 이 애니메이션 보면 그렇잖아요 긴급상황 긴급상황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해되지 이거를 책 보고 외우고 앉았으니 이게 되냐구요 안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에요 emergency emergency 하면 되는거에요 들어오죠 이 상황을 보면 들어오는거에요 나중에 이 상황이 떠올라요 emergency emergency 들어 볼까요 emergency emergency 따라해야돼요 여러분들 확 emergency emergency 그죠 던져야되요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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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emergency 긴급상황이에요 라고 한거죠 emergency emergency 다음 부대도 좀 길어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아 기네 이거는 좀 쪼개야 될 거 같아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이렇게 소리네 앞부분은 roadie just reported that 한 단어만 찍고 넘어가면 report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냐면 우리는 보통 리포트라고 3음절에 내죠 리포트 그죠 맞죠 아 나 리포트 레포트라고 하네요 보통 레포트라 하죠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report 2음절의 소리네요 report 이렇게요 report 되시나요 그리고 뒤쪽에 강세 들어가죠 그래서 report 이렇게 소리내면 돼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이렇게 하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이렇게 소리냅니다 there's a huge 따라해볼게요 there's a huge fire 한 호흡에 넣는 거예요 휴지 파이어 아니에요 한 호흡에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딱 huge fire 이렇게 소리내주시면 됩니다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이렇게 소리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문장 볼까요 그렇게 소리내죠 그죠 그래서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데 뭐냐면 at the 는 기능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리듬을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보세요 at the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at the at the 이렇게 소리내면 돼요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면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어려워도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아기가 걷는데 한 1000번에서 2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신경 쓰면은 언제 일어나나 그죠 그냥 그냥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이 부분이 안 들리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은 거 얻을라 하다 큰 거 놓치는 거예요 그냥 쭉 따라하세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석해 보면 roadie just reported 보고를 했어요 뭐요? 뭔 보고를 했어요? that 하고 이제 말을 하죠 꾸며주는 거에 대해서요 there's a huge fire 아주 큰 fire 있다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시청 앞 광장에 아주 큰 불이 났다 라고 해요 로디가 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되시죠 여러분들 roadie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report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외우죠 그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열심히 쓰면서 외워요 report 보고하다 report 보고하다 그건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지금 여기서 로디가 진! there's a problem at the city hall square it's on fire 바로 이것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진! there's a problem at the city hall square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거기랑 report 단어 연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단어가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디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그런데 되게 잘 듣는 게 되고 로디가 목적인ком 정HeyFF 로디 just reported that there's a huge fire down at the city hall square 그쵸 그렇게 소리냈죠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Please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Please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이렇게 소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lease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럼 여기서 please는 뭔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Pleas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please 좀 예의차리거나 할 때 원어민들은 please를 많이 씁니다 뭐 수업시간에 저는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봤어요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 이미 그래갖고 막 교수님 계속 시게 봐 지금 근데 Please can I ask you one more question sir? 이렇게 하면 뭐야 나 진짜 한 질문만 더 해도 될까요? 이거예요 조금 정중하게 물어볼 때 원어민들이 이렇게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please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Please hurry 좀 부탁할게 서둘러 줘 라고 하는 거예요 Hurry up 이거죠 우리 그 단어 쓰인 거예요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이 장면이랑 연관시키는 거예요 Please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이거예요 연장 연상시켜 볼게요 Please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Please hurry to the city hall square right away 좀 빨리 City hall square로 가주세요 지금 빨리 당장 라고 한 거죠 Right away 또 쓰였죠 아까 위에도 쓰였었는데 당장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라잇진 알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라잇진 알았어요 라고 하고 막 달려갑니다 라잇진 알았어요 라고 하고 막 달려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턱째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동차들이 천천히 그래도 뭐 빨리 가고는 있었어 근데 뭐 후잉 하고 더 빨리 가죠 지금 이것이 바로 hurry 하는 거예요 hurry 그래서 여러분들이 hurry라는 것도 이것도 장면을 통해서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냥 익히는거 아니에요 hurry라는 장면 보는거에요 지금 여기 hurry 하죠 이것이 바로 hurry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한번 했습니다 훨씬 더 잘 들리죠 여러분들 각 장면이 연상이 되죠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